뭐? 세균 부터야? 야, 형이 하도 모르잖아 레오 응? 레오 오늘 살짝 먹었어, 안 먹었어? 안 먹었지? 왜 안 먹었어? 어... 세균이 생겨서 안 먹었어 세균이 생겨서? 응 어제 치과 갔다 온 이후로 충격 먹었어? 응 무서워, 이제? 응? 엄마 봐봐, 엄마 봐야지 얘기하고 그러는데 응? 응 레오 그래서 아침에 온 거야? 응 응 그렇구나 이거 아까 젤리랑 까카 아빠랑 먹었잖아, 저거 먹었으면 이빨에 젤리랑 까카가 붙어있으면 벌레 세균들이 달라붙어서 공격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래요? 치카 빨리 해줘야 하는데 엄마 빨리 안 해줬잖아 아, 치카 하고 싶어 이제? 응 빨리 일어나 치카하게 그러면 알았어 세균이 막 붙어있지 이빨에? 응 응 가자, 치카 알아 진짜 치카 할 거야? 응 응 치카하고 세균 하나 붙어있어 정말? 진짜 붙어있지 봐봐, 아예 봐 너 봐, 과자 찌꺼기가 이빨에 붙어있어 이제 벌레 생기려고 그래 엄마, 엄마 빨리 응? 안 나와 응 알았어, 알았어, 치카 치카 하자 알았어 응 치카 치카 할 거야? 응 응 응 응 응 응